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이 2024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영국 올해의 차는 자동차 전문지에서 활동하는 기자 30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합니다. EV9은 1차 심사에서 대형 크로스오버 분문 최고의 차로 뽑힌 후,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와 경합해 최종적으로 올해의 차에 올랐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등록 비율이 36.5%에 이를 정도로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국가에서 EV9이 올해 1월 출시되자마자 최고의 차에 선정됐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